음식물 처리하는 일을 조금 좀 편리하고 좀 냄새도 좀 덜 났으면 좋겠고 좀 깔끔하게 해볼 수 없을까 하셔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와이즈 홀더 미니인데요 이거는요 원터치 방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냄새 차단 그리고 악취 차단 날파리 탈이 꼬이는 거 꼬이는 거 없이 그냥 넣어서 어떻게 넣으시느냐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곳은 옆에 고리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고리에다가 딱 하고 끼워만 끼워만 주셔가지고 여기에 누가 버렸니 진짜 누구야 이거 냄새 냄새 어떻게 해 이거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이렇게 묶어서 너무 쉽죠 이렇게 갖다 버리면 돼요 이런 아이디어 상품은 정말 칭찬해 칭찬해